이거 불기둥 맞으면 좀 곤란하겠다잉 아 나 저게 제일 무서워 저봐 전설문이야 저거 얘 드로우 못보겠는데? 맞췄다 진짜 못봤죠? 봐보세요 비폭탄은 아니겠지? 와 여기다 힐하면 몇 힐이야? 몰라서 물어본게 아닌데 뭐 홀크루는 나와도 좋갖고 뭐 필리가 렉살이 없는 써도 좋갖고 다 좋갖던데 라그는 아예 이길 가능성이 0이 돼버려 아니 씨발 무슨 장기자랑 하러 왔어? 오늘 텐션 좋아요 텐션 좋은데 지금 나빠지기 직전이야 그래서 불기둥을 맞는다면 텐션은 바닥을 칠 겁니다 시공 좋아! 영안신호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! 아이구 신나 αν전한 사람